네, 항공사들 실적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일단 1분기에는 저비용 항공사, LCC의 실적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2분기는 어떻게 전망되겠습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1분기에는 국적 저비용 항공사, LCC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대형항공사를 포함해서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도 흑자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FN가이드 통계를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별도 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권사 전망지 평균이 2,910억 원, 725억 원이고요. 같은 기준으로 LCC인 진에어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47억 원, 제주항공은 225억 원, TA항공은 27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실적, 좋은 실적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2분기 흑자의 의미,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항공사들이 2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워낙 실적이 LCC들을 중심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 숫자만 놓고 봐서는 왜 이 정도가 실적이 좋은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항공사한테는 2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2분기에는 적자를 보지 않으면 선방한 것이다. 그렇게 비수기인가요? 네, 그 정도로 비수기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 사태의 전인 2019년도 2분기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적 접용항공사들, 대한항공 대형항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는데도요? 네, 당시에 코로나 이전에 가장 좋은 실적을 냈던 해가 2019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2019년 2분기에 별도 기준으로 한 천억 원 넘는 영업 손실을 냈고요. 이 기간에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도 한 200억 원 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 흑자를 내는 것은 굉장히 선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가 계절적 비수익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도 흑자가 아닌 적자를 기록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이렇게 흑자가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1분기에 영향을 미쳤던 항공시장 특수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 항공 여객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원들이 굉장히 급증을 한 반면 이에 따른 항공사들의 공급은 늘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당시를 겪으면서 항공기를 줄였겠죠. 항공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인원 자체도 굉장히 감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채용을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공사 같은 경우 채용한 이후에 교육을 해야 되고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공급이 늘어나지 못했고요. 반면에 수요는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한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분기가. 그런데 이런 영향이 2분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공급이 급속도로 빨리 늘어나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 이거는 우려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 여행을 가지 못했던 무복 수요가 일면서 1분기 수요가 2분기까지 넘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기도 중요할 텐데 3분기는 어느 정도 예상되겠습니까? 일단 사실은 지금 당장 수준의 3분기를 전망하는 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 3분기는 완전 성수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공사한테 3분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완벽한 성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맞는 본격적인 성수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여행 수호가 많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엔저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측면이 있고요. 이게 이번에 2분기 흑자의 의미를 좀 짚어드리는 이유도 좀 연장선상인데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국적 LCC들이 2분기에 적자를 내지 않고 3분기 성수기에 진입해서 기존의 성수기 수준이나 그 이상을 실적을 낸다. 그러면 사실은 항공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좀 거의 확신을 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보다 그렇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2분기에 적자를 내고 3분기에 메꾸는 구조인데 2분기에 흑자를 내고 3분기에 성수기에 진입하면 올해의 장사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망을 전달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항공 증사하는 분들은 기대가 클 텐데요. 그런데 항공사들 이렇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항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나는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항공이랑 인수합병 중이고 아직도 해외 기업 결합 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런 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고 일단 당장의 기업 결합 심사 중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더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달 말에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출입문이 연 상태로 또 비행을 해서... 관심을 받고 또 안전 문제가 좀 대두됐고 최근은 아니고 올해 들어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관련해서 노사 갈등도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올해 1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00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비교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자막이 나간 것처럼 내우 외환이 딱 맞는... 네, 맞습니다. 아시아나가 중국 노선에 좀 강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좀 어떻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중국 노선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항공사인데 중국 노선이 지금 현재로서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많이들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5월 달에 인천공항 국제선 항공 여객 실적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이 2019년 5월과 비교해서 한 32% 수준이다. 이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왜 중국 노선만 저럴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 여행을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단체 관광이나 이런 걸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정의 한환형 같은 게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누적 이용객 수를 보면 더 참담한데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한 16%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16% 감소가 아니고... 16%입니다. 16% 수준인 건가요? 네, 16% 정도로밖에 회복을 안 한 것인데 이게 미주나 일본, 동남아 같은 경우에 거의 80% 이상 일부 노선 같은 경우에 100%까지... 코로나 사태 전까지 회복한 노선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달 20일부터 인천 시안 노선, 중국 노선 운항을 중단을 했고 다음 달에 김포, 베이징, 인천 선전 노선을 운항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노선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 노선 변수, 그런데 제가 취재하고 항공업계 종사자분들한테 많이 들어본 바에 따르면 사드 보복 이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할 정도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사드가 언제 일인데, 아직까지? 맞습니다. 2017년, 2016년 이때의 일인데 코로나를 지나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 노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는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헐헐 나는 항공사, 저희가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 안타까운 아시아나 항공 사정도 들어봤습니다.